자 아까 웃어주세요 하셨던 그 목소리가 정은지씨의 목소리 같았는데 자 얼마나 활짝 웃어주실지 시선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이요 왼쪽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운데에서도 실수함시 플래시가 터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시선 부탁드립니다 아까 실은 여기 행사장 들어오는 길에 우리 정은지씨를 기다린 많은 팬 여러분이 계셨고 또 항안도 보내주셨고 제가 요정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약간 센 언니 느낌이세요 자 우리 포즈 안 입을 수가 없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포즈를 네 어떤 포즈를 하면 좋을까요? 역시 좋습니다 받은 사랑을 그대로 돌려주시는 우리 정은지씨입니다 파이어 네 우리 참가자들이 향한 정은지님의 불타는 사랑으로 참가자들의 실력이 더욱더 뜨겁게 달아오르길 기대하면서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멋있다 자 시선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가운데 카메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오늘 파이어 같은 빨간 구두를 신고 오셨어요 아우 역시 학다리가 아우 예 서럽지 않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선 오른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리기도 전에 이미 포즈 하나를 소화를 하셨는데 이대로 보내드리기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실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왔는데 제가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포즈 하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반전 매력이 장도연님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매력이 걸스 온 파이어에서 활활 타오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사뿐사뿐 걸음 조심 야 아마 걸스 온 파이어에 참가자 모두가 성우성아님을 닮고 싶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시선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도 카메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부담스러우셔서 바닥을 보신 건 아니죠 네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카메라도 올라가는 거 보셨죠? 정면 한 번 바라봐 주시죠 와 멋있다 네 오른쪽도 한 번만 봐주실까요? 네 잠시 뒤에 다시 한 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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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